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세린의 100배 수익 오늘 수익 내볼 종목은 LG화학입니다 오늘은 화요일이고요 LG화학이 오늘 주가가 내렸습니다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면은 어제짱보다 마이너스 2.43% 하락을 해서 34만 2천원의 종가를 마무리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에서 종가를 마무리했습니다 지금 20일 이동 평균선에 딱 걸렸죠 여러분 분명히 저가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일봉상 지금 슈퍼트렌드가 상향 추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LG화학은요 지금 상황이 상방 추세 안에서 주요한 매수 타점 자리까지 딱 와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눌림목으로 여기고 매수하는 세력들이 꽤나 있겠죠 오늘짱에도 매수한 세력이 있었습니다 지금 거래량을 보시면은 이렇게 좀 단기적으로 내려온 자리에서 거래량이 올라오는 거는 좋은 시그널이에요 내일짱 이후에 반등할 수 있는 확률은 일단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고요 LG화학에 대해서는 최근에 증권사에서 평가들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 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투자랑 하나랑 BNK 투자에서 10월 14일자로 일제히 목표가를 다시 냈는데요 하나투자는 목표가를 상향했고요 45만원으로 그 다음에 한국이랑 BNK는 51만원, 65만원으로 각각 매수 의견을 내면서 목표가를 유지했습니다 지금은 조정받고 있는 게 맞긴 한데 중장기적으로 우리 LG화학은 좋다라는 거예요 LG화학 주주 여러분 그리고 예비 주주 여러분 지금 조정에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조만간 우리 LG화학은 이 언저리에서 이렇게 주가를 턴어라운드를 만들면서 다시 한번 주가를 급등시키는 패턴 분명히 나올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영상 안에서 우리 LG화학 주가 급등의 매수 타이밍 두 번째로 특급 호재 정보 이런 핵심적인 정보들 제가 오늘 이 영상 안에 잘 정리해놨으니까요 여러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시기 바라면서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SK증권 리서치 센터에서 오늘자 기준으로 LG화학에 대해서 새로운 리포트를 냈거든요 대략적인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SK증권에서는요 목표 주가를 상향했습니다 45만원으로 상향한 주요한 이유가 LGES의 실적 개선을 좀 주요하게 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LGES는요 포도사랑 공급 계약 대형 공급 계약도 봉시가 떴죠 얼마 전에 벤치랑도 맺었고 오늘 맺은 공급 계약은 13조짜리입니다 추정치에요 추정치 금액은 나오지 않았지만 이 75기가와트시라고 하는 계약 규모에 대해서는 일단 오픈이 됐거든요 자 이거 국제 가격을 기준으로 전문가들이 추정해 보니까 약 13조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SK에서 봤을 때 3분기 실적은요 LGES 중심으로 많이 좋을 것 같고 기초 소재는 좀 안 좋았고 첨단 소재도 그냥 약보합세였을 것이다 그런데 이 모든 게 지금 주가에 선반영 돼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LGES가 지금 잘 나가고 있다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연결 기준 매출에게 분명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기초 소재가 마이너스인데 4분기 때 기초 소재가 여러분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죠 4분기 때는 운임이나 환율 효과가 완화되면서 기초 소재 수익성 개선으로 영업이익이 플러스로 전환될 걸로 보여지고요 지금 리포트에서는 중국의 경기 부양책을 굉장히 좋은 인센티브로 보고 있습니다 25년 이후로 점진적으로 업황이 개선될 것이다 자 이렇게 보고 있어서 일단은 투자 의견 매수 유지하면서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네요 조금 첨언을 드리자면은 여러분 전자 소재 쪽은요 이 아이폰 16용 OLED 소재 출하가 첨단 소재 이익 개선에 분명히 기여를 할 겁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일본의 PPS에 전기차용 양극재 공급 계획을 발표했었죠 근데 이 PPS에 공급할 양극재는요 중국이랑 한국 내의 유휴 라인들이 있어요 추가적인 증설 필요 없이 이 유휴 라인들을 활용해서 가동률 재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당장 재무제표상 수익성 개선으로 바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수치로 이 부분이 좀 긍정적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주가가 내리는데 환경이 좀 안 좋았죠 테슬라 로봇 택시는 망했고 트럼프가 될 것 같고 좀 이런 환경들이 좀 안 좋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 환경이 꼭 안 좋은 것만 아닙니다 이건 환경적인 얘기인데 내년도부터 유럽연합에서요 자동차 제조사에 대해서 신규 승용차 판매의 평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16에서 93.6으로 낮춰라 이거 단위는 글람퍼 킬로미터입니다 그런데 116에서 93.6으로 낮추면서 중형차든 소형차든 중량 조정 없이 모든 차량에게 동일한 목표치를 부과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중형차가 지금 난리가 났거든요 예를 들면 포드라든가 폭스바겐 같은 회사들 이런 중형차량 제조사들이 전기차 전환이 굉장히 시급합니다 그러니까 포드에서 다급하게 지금 LG앤솔이랑 계약도 맺은 거예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여러분 독일에서요 전기차 보조금을 지금 부활하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2차전지나 전기차 시장이 처음에 침체가 왔을 때 여러분 그 스타트가 미국발이 아니었습니다 유럽발이었는데 그 첫 번째 시초가 독일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하면서부터 시작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랬던 독일이 다시 전기차 보조금을 부활하겠다라는 겁니다 2차전지 시장 분명히 살아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LG화학은 일단 화학주긴 하지만 2차전지랑 깊숙하게 관련돼 있는 주기 때문에 분명히 영향을 많이 받을 겁니다 지금 해리스가 되냐 트럼프가 되냐 이런 거는 다 부차적인 문제예요 테슬라가 오르냐 내리냐 하는 거는 물론 영향은 주겠지만 그 영향 자체는 제한적이라는 거죠 우리가 LG화학을 보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거는 2차전지 시장이 앞으로 살아날 것이다 캐짐해서 점점 빠져나올 것이다 왜냐하면 대세는 어차피 전기차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대세가 휘발유차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뭡니까? 제일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LG화학은요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매우 저평가된 종목이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죠 25년 이후로부터 영업이익과 매출액은 계속 증가할 전망으로 컨셉이 나오고 있죠 매출액은 올해를 저점으로 할 거예요 아마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올해 50조 영업이익 1조 8천억 했는데 이게 저점입니다 전년도보다 매출액 5조 줄었고 영업이익은 한 400억 줄었는데 주가는 엄청 내렸잖아요 근데 내년부터 다시 올라갑니다 내년에 매출액 58조 후년에는 67조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내년에 3조 8천억 올해 1조 8천억에서 2조나 늘어나요 26년도에는 영업이익이 6조 천억까지 거의 더블로 성장을 합니다 이러니까 장기적으로 우상향 할 거라는 컨셉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LG화학이요 어쨌든 가장 큰 추세가 상승하는 종목으로 매매를 해야 혹시 물려도 나중에 빠져나올 기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막상 갈 때는 더 잘 갑니다 LG화학 주봉차트입니다 여러분 5주 이동평균선과 20주 이동평균선이 골든크로스가 나 있어요 그런 위치에서 20주 이동평균선의 위치가 33만 4천원입니다 근데 이번 주 주봉캔들이죠 이게 이번 주 주봉캔들의 저가가 33만 7천원이었어요 그러니까 20주 이동평균선의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주봉으로 봐도 똑같고요 월봉으로 봐도 똑같으실 거예요 보나 마나 마찬가지로 5개월 이동평균선의 위치는 33만 4천원이에요 이 분홍색 라인인데 현재 10월달 월봉캔들은 은봉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지금 5개월 이동평균선 위에 올라타 있는 상황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밑으로 확 빠지지만 않으면은 긍정적인 시각 계속 유지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요 여기까지 내용 마음에 드셨으면 추세린에게 응원 문자 하나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장 종가가 34만 2천원이었죠 세력 단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오늘장 종가인 34만 2천원에서는 어떻게 거래가 됐는지 확인을 해보니까 여러분 이 가격에서 매수가 많았습니다 보이시죠? 그 다음에 35만 6천 5백원 이 가격 이하 라인에서는요 전체적으로 다 매수가 많았어요 전반적으로 매수가 우위였습니다 그러면 35만 6천 5백원이란 가격은 어디냐 바로 이 횡보하던 구간이에요 여러분 이 횡보하던 구간 매물대 안에 있는 가격 라인입니다 여기서 이 이하로는 전부 다 매수들을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장 종가에도 매수 많이 했고 세력들의 거래 내역이 이렇습니다 LG화학 이렇게 오르다가 횡보한 거잖아요 파동이론상 이렇게 오르다가 횡보한 거는 원래 추가 상승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론이 있어요 근데 외부적 충격 때문에 지금 조정을 받은 거거든요 원래 추가 상승을 했어야 되는데 뭐 테슬라라든지 이런 외부적 충격 때문에 근데 LG화학 자체적인 이슈 자체는 워낙에 좋으니까 아직 세력들은 결국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LG화학 목표가 제시 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 제 차트 월봉상의 슈퍼트렌드 가격인 여기 파란색 라인 58만원입니다 여러분 증권사에 따라서는 지금 65만원까지도 이렇게 목표가를 제시하는 증권사도 있었죠 54만원 51만원 뭐 각각 제각각인데 저 추세리는 58만원을 제시를 드릴게요 제 차트상에 58만원이라고 딱 나오기 때문에 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LG화학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니까요 분명히 중장기적으로 오르긴 할 거예요 업황도 개선되고 있고 그 다음에 컨션도 계속 좋게 나오고 있으니까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여러분 중장기적으로 분명히 올라가니까요 LG화학을 저점에서 잘 매수하셔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주가가 58만원까지 올라오는 과정에 추세선 상담마다 잘 매도하시면서 수익을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대체 상승하는 종목들은 물론 업다운은 있을 거예요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은 있을 건데 이렇게 업사이클에 걸렸을 때 주가가 수시로 이렇게 장대양봉이 빵빵빵 터지죠 이 타이밍을 잘 잡아야 우리가 주식을 잘하는 겁니다 이 부분 대응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핵심 정보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함께 보시자면요 LG화학 핵심 정보 자료 여러분 중요한 내용은요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 핵심 정보 안에는 어떤 내용을 담아놨느냐 하면요 LG화학 주가가 급등할 수 있는 타이밍 그리고 그에 기초한 매수와 매도 전략까지 한꺼번에 세트로 잘 정리해서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급 호재 정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LG화학 관련해서 또 어떤 좋은 재료들이 있는지 여러분 이 부분 미리 알고 계시면 분명히 조만간에 도움되실 때가 올 겁니다 플러스 무료 추천 종목이 있는데요 요즘 템백어 템백어 하죠 10배 갈 수 있는 종목 1000% 이상 수익 날 수 있는 종목은 우리 LG화학 외로 또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여러분 이 부분 관련해선 제가 좀 이따 뒤이어서 좀 더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문자로 엘화라고 작성해서 보내주셔야 제가 자료를 보내드릴 수 있는데요 문자 보내주실 전화번호는 상단에 010-485-366-48입니다 위 전화번호 010-485-366-48로 문자로 엘화라고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께 제가 이 핵심 정보 자료 한 분 한 분 정성스럽게 보내드릴 예정이고요 여러분 이 자료의 가격은요 무료입니다 무료 여러분 이거 돈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저한테 해주실 일은 단지 구독과 좋아요 저는 이거면 만족하겠습니다 히든 종목 안내 나가겠습니다 히든 종목 주가가 이렇게 장기간 낮은 영역에 위치하면서 거리량도 거의 없는데요 이렇게 시장에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동안에 세력이 매집하고 있는 흔적을 찾아 냅니다 그런 종목들 중에 이렇게 윗고리도 없이 깔끔한 장대 양봉을 세우면서 아래 거리량 터진 거 보이시죠 나 이제 가겠다고 출발의 신호탄을 알리는 종목들은요 주로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 주들이 주를 이루긴 하는데요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이런 분야들이 장기적으로도 전망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종목과 산업에 대해서 기본적인 분석을 마치고 차트 분석까지 끝난 종목들 중에 세력의 매집이 확인된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바로 1000% 이상 상승이 가능한 우리에게 텐백어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동안 혹시 주식에서 손실 보셨던 부분이 있는 분들이라고 하시더라도 이 종목 하나만 잘 잡으시면 이 한방으로도 그동안의 손실 다 복구하고 거꾸로 수익으로 전환이 가능할 만큼 강력한 종목입니다 신청하시는 분들께는 저희가 이 종목 무료로 보내드릴 예정이고요 신청하시는 방법은 문자로 히든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보내주실 전화번호는 상단에 010-4853-6648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거 시세 변하기 전에 문자로 빨리 보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위 전화번호 010-4853-6648로 문자로 히든이라고 보내셔서 우리 히든 종목으로 꼭 큰 수익 나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일장 급등주 정보를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추세린의 100배 수익 텔레그램 소통방에 입장하시면 됩니다 제가 얼마 전부터 추세린의 100배 수익이라고 하는 이 텔레그램 소통방을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매일 저녁마다 하루에 평균 한 5개 정도 되는 종목을 엄선해서 내일장에 급등 가능한 종목들을 여러분께 공유드리고 있었습니다 종목들의 성격은 기업의 재무 상황이나 성장성에 대비해서 저평가된 우량주 중심으로 기본적 분석을 마쳤고요 차트상에서는 거래량 폭발하고 중요한 분기점에 와 있어서 여러분께서 장중에 모니터링 하시다가 체결 강도가 좋을 때 빠르게 대응하시면 짧은 시간 내에 큰 수익도 가능한 그런 단타 종목들입니다 추세린은 내일장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 선정 잘하기로 이미 입소문은 나 있으니까요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고요 최근에도 제가 추천드린 종목 중에 상한가에 도달한 종목들이 속출하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 입장하셔서 이 단타 종목 받아보시고 30분에서 1시간만 해도 이 10% 이상 수익을 달성하는 짜릿한 경험 만끽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정립된 자신만의 매매기법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마련한 건데요 백전백승 추세린의 매매기법이라고 하는 거를 제가 텔레그램 방 안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게 파일로 공지사항에 올려놨습니다 저만의 독특한 매매기법이긴 한데 많은 분들께 분명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가 매매기법을 무료로 푸니까 특별한 가치가 없는 기법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혹시 계신다면은 정말로 크게 실수하시는 겁니다 제20년 주식연구에 핵심만 추려서 만든 검증된 매매기법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기법을 반복적으로 사용해서 1000% 이상 텐백어 수익을 여러 차례 발생시킨 적도 있고요 여러분 이거 어디 딴 데 가면은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도 거래될 수 있는 정말 소중한 기법인데 여러분들께만 특별히 무료로 푸는 거니까 많은 분들 들어오셔서 파일 다운로드 받아보시고 제 기법 연구하셔서 자신의 주식 내공을 늘리실 수 있는 기회로 삼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입장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로 입장이라고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문자 보내주실 전화번호 상단에 010-485-366-48입니다 위 전화번호 010-485-366-48로 문자로 입장이라고 전송해 주신 다음에 제 영상 설명란 참조하셔서 입장하시면은 제가 여러분 입장 신청에 대해 승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께 작은 선물 하나 드리고자 추세린의 시초가 공략 준비해 봤습니다 시초가 공략은 제가 미리 준비된 자들의 파티다 이렇게 제목을 달았는데요 아침부터 주가가 급등하면서 장대양봉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을 때는 미리 준비하고 계시지 않으면 이걸 장중에는 먹기가 어려워요 장중에는 시세가 너무 빨리 변해서 판단할 틈도 없이 진입 자체가 어려우니까요 이 부분 대응하기 위해서 제가 아침 정보로 시초가 공략을 준비했고요 공략하시는 방법은 제가 매일 아침 8시 반에 여러분께 시초가 공략 대상이 되는 종목을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는 그 해당 종목을 켜놓고 준비하고 계시다가 장이 시작하자마자 시초가 매수를 해주시면 됩니다 청산하시는 방법은 10% 이상 수익 구간 자율 청산이고요 손절폭은 마이너스 3%입니다 중장기 투자가 아닌 모든 종류의 단탄은 손절매가 확실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이날 당일 흐름에서는 이 정도 상승 구간이 10% 이상 수익이 났던 구간인데요 장중에 이렇게 1차 청산 자리에 도달을 하면은 제가 1차 청산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할로 매매하시는 분들 중에는 1차 청산 자리 이후에도 일부 물량을 홀딩하고 계신 분이 계실 수 있으시겠죠? 그런 분들을 위해 마찬가지로 시세가 추가 상승해서 2차 청산 자리에 도달하면은 제가 추가적인 안내를 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장 후반까지 일부 물량을 들고 계신 분이 계시면은 제가 장 막판이나 종가에 데일리 단타로 청산을 하실지 아니면은 스윙으로 며칠 더 끌고 가보실 수 있으실지 스윙 연계 가능 구간까지 제가 일봉을 보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한테서 이 아침 시초가 정보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로 아침이라고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보내주실 전화번호는 상단에 010-4853-6648입니다 아침부터 빠르게 올라오는 저 장대 양봉 빨간 불기둥 나도 한번 먹어보고 싶다 이런 분들 계시면은 위 전화번호 010-4853-6648로 저한테 문자로 아침이라고 보내셔서 추세린의 아침 시초가 정보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도 성토하시는 하루 되시고요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세린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